1 석현이는 이 불러 올까요 아니 됐다 저 중대 remains 또 하실 것 같은 분위기 내 뭐 해야이 문이 차기 사장은 아무래도 석현의 미한테 돌아가지 쉽다 으 아 능력으로 는 스펙으로 등 비겨도 안될 만큼 흥행한 사람 있는데 왜요 강물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 사람 한 손하고도 헤어졌어요 그깨는 예 저희 두 사람 묶어서 하셨던 그사 다시 생각해주세요 한서 온 이가 헤어졌다는 소린 나도 들었다 근데 나는 이 통 비 하잖아 한 소니가 전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를 내 이 두 눈으로 본다면은 또 모를까 나는 강보니 이현이 너하고 엮여서 생각하는 거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가 싫어 할머니 네 어머니 얘 말대로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려면은 강지희 본부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살펴보시는 게 제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 너그러운 인품이 내가 너를 선택하게 한 제일 큰 이유다 사장 이제 드디어 사장 지금은 네가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5년 되나 보자 신민 자만 몰라도 신하라는 이제 딸 같은 거 없어 다 Kentucky 은 다시 투攻 어색 아니 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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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런 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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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상상